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렁 액션 퇴근하는데 비가 오냐 아휴 어 비전 피하고 와야겠다 아휴 운조 안돼네 이거 아 여보가 우산 챙겨가라고 할 때 우산 챙겨갈꼬 그랬어 아휴 아휴 또 언제 저기까지 걸어가야 뛰자 아휴 아휴 비 엄청 많이 온다 아휴 비좀 피하고 와야겠다 아하 어 여기 쓰레기장인거 같은데 인형이 있네 뭐야 이거 어이 인형맞나 이거 왜케 커 이거 엄청 큰 곰인형하고 엄청 큰 토끼인형인가보네 야아 이거 누가 버린지 몰라도 버릴만 했겠다 이렇게 낡아가지고 누가 주석아 이거 이거 봉수하고 요리로한테 줘도 분명히 쟤도 지저분하다고 싫어할거야 에휴 주석하면 안되겠다 에헴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휴 아휴 비가 많이 와 아아 빨리 집에 가야겠네 아휴 아 오늘 generally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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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야 어? 졸어어 저기서 봤던 인형들 같은데 어어 음 음... 나 잘못 본건가? 어휴... 뭐야 이거? 어... 어 일단 애들한테 물어봐야겠다 가질거냐고 띵동 야 아빠 왔다! 아빠 왔다! 뭐야? 어 여보 왔어요? 아 여보가 오늘 아침에 우산 가져갈거 그랬어 비 다 져졌어 이거 그러니까... 내 말 잘 들었어야지 아 맞다 봄수야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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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부터 인형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 어 뭐야 이거? 아니 이게 껴안고 자는 인형인가봐 어 좀 귀엽게 생겼는데 귀엽다고 이게? 무섭게 생겼는데 엄마 눈에는 나도 무섭게 생겼는데 아냐 귀엽잖나 이거 띄고 있으면 참 잘 올거 같은데 아니 인형이 그렇게 너무 커 그러니까 안고 자는거지 내 몸만하니까 아 안고 자게? 응 야 그러면은 둘 중 하나만 골라봐 어... 둘 다 안되나? 둘 다? 응 아 여보 근데 인형이 좀 무섭게 생겼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회계망측한 인형은 주워왔어 나 주서온게 아니고 저쪽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다니까 또 아이 무슨 귀신 신나라 깔 먹는 소리야 그게 어떻게 여기 있어 아 비 때문에 자격뿐건가 아이 범세 그러면은 둘 다 가질거야 어 야 이러도 너도 가질거야 어? 보라색 가지고싶다고? 아아 야 그러면은 이거 내가 보라색 아빠 들고갈게 니가 그거 들고가 아유 아유 인형이 왜이렇게 무거워 범직아 물 먹었어 야 이거 절로가 야 뒤로 들어가자 인형들아 범직아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왜이렇게 무겁냐 인형이 이거 고철 아니냐 고철 야야야야 야 들어가 들어가 야 범직아 인형 진짜 맘에 드냐 좋아 좋아 무거워 아이 다 찢어져가지고 마음에 안들는데 아빠는 뭐가 찢어져 이거 조금만 엄마가 다 수리할 수 있어 맞아 아이 엄마 보고하라고? 에이 아이 이렇게 큰 인형 집에 있으면은 자리 좁아서 안되는데 아빠 인형이 자꾸 일어나 근데 아 이게 움직이는 인형인가 봐 아유 와 인형 진짜 크다 아유 집이 꽉 꽉 아 이거 진짜 너무 크다 이거 아유 아유 야 봉수야 야 야 이거 진짜 인형 이거 필요 있겠어 아이 무조건 필요해 잘 때 이거 꿀잠 잘 수 있어 꿀잠 음 그래 야 벌써 야 비도 오고 늘렸으니까 인형 가지고 올라가 알겠습니다 에 여보 네 여보 그래서 잘됐어 애들이 맨날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또 주워오니까 다행인거지 그래 당분간은 장난감 타령은 없겠네 그건 좋다 아유 요즘에는 더 비싸요 여보 장난 아니라니까 장난감일까 어? 아 근데 인형이 좀 못생긴거 빼고 상관없어 애들이 뭐 좋아하니까 그치 그래 잘 깨끗이 닦아주면 되지 뭐 아 여보 일단은 나 퇴근했으니까 나 모래 좀 젖었고 해가지고 샤워 좀 할게 아이 그래요 뜨신 물 잘 에 담아 담아놓고 싶었는데 안됐어요 여튼 가요 아 알았어 아휴 그나저나 분명히 저기 쓰레기통에 있었는데 인형이 어떻게 우리집 앞에 있는거지 에이 내가 잘 본건가 기부 탓인가 비 때문에 흐흐흐흐흫 나한테도 이렇게 큰 인형이 생기다니 읽어가지고 괴롭히는 맛이 있겠는걸 이야 이야 사실 너희들은 내가 잘려고갖고 얘 아니라 샌드백으로 하려고갖고 하지 이야 이야 어퍼컷 어퍼컷 훅 훅 훅 훅 훅 마이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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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너도 일로와 너도 아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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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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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되 이rail 내일 완전히 능욕하면서 다리고 놀아주제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만 자야겠다 인형 생겨서 아주 장난감이 생겨서 기분이 좋네 음 내일 보러야지 장난감하고 아 목말라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이네 왜 여기 있지? 근데 아까 이 위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로가 바꿔놨나 아 몰라 나 목말라니까 물이나 먹고 와야겠다 아 목말라 물이나 먹어야지 음 맛있다 어! 어! 뭐야 이거 어! 어! 어떻게 어떻게 너 뭐야 너 어떻게 내려왔어 어? 요거 이제 아빠가 옮겨놨나? 고사이에? 발이 딸렸나? 이상한데 뭔가 음 어! 어! 어 뭐야 여기야 어! 뭐야 왜 움직여 얘네 아빠 뭐야 이거 인형이 움직여 아빠 어! 이거 뭐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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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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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아빠 아빠 저 인형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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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 먹으러 내려갔는데 인형들이 인형들이 쫓아왔어 인형들이 뭐? 인형들이 뭐? 인형들이 날 쫓아왔다고 인형들이 쫓아왔다고? 고개를 막 미치듯이 돌면서 에이 볼두 이 새벽부터 인형 놀이하면 안 돼요 빨리 차 아 진짜 거실에 거실에 있다니까 거실에 따라와대니까 내가 어떻게 오면 그 둘이 혼자 거실에 있었어? 너 네 방에 있었잖아 인형 빨리 와 빨리 와 에이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여 아이 귀찮게 구네 애가 장부 묶었나 아 진짜라니까 분명 분명 여기 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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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분명 이 소파에 하나 분명 여기 문에 하나 있고 그랬는데 에이 기다려봐 야 네 방에 있잖아 인형들은 내가 가득 봐야겠네 아니야 내 방에 없었어 에이 야 여기 있네 인형들 에이 아니라니까 에이 야 진짜 진짜 내 눈으로 봤는데 봉수가 아무래도 그 잠결에 꿈을 꿨나보다 어 야 봉수야 빨리 가서 자 아빠 자야되니까 내 출근해야돼 잘자 어 에이 뭐야 뭐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래 에이 자야되 쿠웡 어 너네 진짜 아까 움직였었잖아 내가 너네 어 거실로 쫓아온 거 두 눈으로 봤는데 너네 움직였지 그치 움직였지 말을 해봐 말을 인형이면 말을 해봐 어 어 잠깐만 진짜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아아 안돼 요리야 요리야 일어라아 요리야 일어라 일어라 안 돼 일어라 도망쳐 도망쳐야 돼 요리야 으아야 비친다 샤들이야 으아악 위량들이 날 잡으러 온다 으아악 요리야 안파대 가자 안파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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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일어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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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 뭐야 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여보 일어나봐 아유 멋난이야 진짜 진짜 움직였다니까 뭐가 움직여 인형들이 움직였다고 야 요로 너도 봤어? 어 너도 봤다고 애들이 약몸꾸는거 아니야? 아유 진짜야 진짜 움직였어 진짜 움직였다고 인형들이 진짜야 아 그런데 아파도 아까 주워올때 어? 인형들이 움직인거 같긴 했는데 그래 진짜로니까 아니다 아빠 가볼게요 가만있어봐 인형들이 움직인다고 멀쩡히 자리있구만 뭐 이게 뭐 인형들이 움직인다고 그래? 음 음 움직이는 기계인가? 아닌데 그것도 아닌거 같고 야 봄수야 진짜라니까 안 움직여 무슨 소리 하는거야 너 재꾸 아 진짜 움직였다고 아빠가 확인을 해야되는데 진짜 움직여 나만 가면 안 움직이는거야? 아빠 너 거짓말 치는거지 지금 아니야 거짓말 내가 왜 이 밤중에 나도 졸려죽겠는데 왜 거짓말을 해 음 야 그러면 봄수 너 무서우니까 너 엄마아빠 같은 침대에서 자자 노루도 알쓰 알쓰 음 진짜 움직인다고? 진짜라니까 저거 확인해야돼 빨리 음 알았어 그러면 아빠가 저번에 사둔 끝 여기 CCTV가 있었는데 여기 CCTV를 설치해볼까 그럼? 어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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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CCTV 설치해가지고 안 움직이면은 혼날줄 알아 알았어? 알쓰 알쓰 아이 진짜 진짜 그 끝이야 우리야 진짜 이제 아이 기다려봐 아이 이거 뭐 이거 CCTV에 설치해야돼? 음 여기다 거실에다가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계단에도 설치하나 하고 그리고 다락방에도 하나 설치해볼까? 에이 나 이거까지 해야되나 어차피 뭐 설치하려고 했던거니까 아 인형들 안녕 니네 아주 불쌍하구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아이 됐다 아이 얘네가 어떻게 움직여 야 봉수야 응 야 집집집 집 방마다 내가 CCTV 설치했거든 응 어어 아빠가 진짜 확인해야돼 그럼 음 그럼 그럼 아빠가 그러면은 이 방문에도 하나 설치해야겠다 됐다 됐어 CCTV 설치했으니까 아빠가 어 깰 때만 한번 볼게 여기서 자 엄마 옆에서 알았어 에휴 일로와 에휴 음 진짜라니까 엄마 엄마 나 못 믿어 에휴 여보 이거 다 헛수고야 애들이 악몽 꾼거라니까 에이 진짜야 야 나 지금 CCTV 한번 봐볼게 니네 방 어 안 움직인다니까 응 아빠가 CCTV를 보고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자 알았지 알았지 엄마 껴안고 자 진짜라니까 에이 아 이거 잠도 못 자게 생겼네 이거 에이 CCTV 한번 봐볼까 음 애들 방이 4번이지 어 잘있네 인형들 응 뭐야 이거 뭐가 움직인다고 그래 이거 에휴 야 봄수야 야 아빠가 CCTV를 봤는데 안 움직인다 야 어 자나보네 흠 흠 흠 나도 이제 자볼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음 뭐야 이거 이상한 소리 난 것 같은데 시이티로 봐야겠어 어이 어이 뭐야 어이 뭐 뭐 뭐지 뭐지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애들 방에 인형이 진짜 없어졌잖아 어 뭐야 이거 어 내가 꿈을 꾸는건가 뭐지 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저거 뭐지 내가 저거 가져올 때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인형들이 진짜 움직이는건가 잠깐만 잠깐만 어이 무서워 죽겠네 시이티비 다 돌려봐야겠어 거실에서 설치했으니까 어 여기 계단에도 없는데 아 응 뭐야 애들 방 계단에도 여기 인형이 없는데 어이씨 이거 무섭잖아 이거 어 어 칼 두고 가면 가봐야겠다 음 어이 진짜 인형이 없네 어? 뭐야 진짜 인형들이 움직이는건가 이거 어이씨 어이 도대체 인형 어디갔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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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뭐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여보 출근해 출근 준비해 뭐야 꿈이었나 어? 여보 어 어어 어 나 꿈을 꾼것 같애 어 아닌가? 음 소리 지르면서 깬꺼 보니깐 악몽 꼭 었나보네 여보 아, 신급납아 아유 아유 그 여보 여보 내가 어제 혹시 내가 인형으로 만들어 왔었나? 이 인형? 응 이 인형 이씨 으응 으응 아무것도 안좋았는데 여보 어 나 악몽을 꾼건가 누거나 내가 꿨나보네 아침 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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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봄수야! 어? 야 봄새 니가 가지고 놀던 인형 어딨어 뭐야 인형 인형 있어 왜 나 안줬어 어? 이..인형? 응 너 안받았다 이거야? 인형이 뭐야? 나 왜 안줘? 너 유르만톤을 하더라지?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봄수방에 인형이 분명히 있을텐데 내가 내가 이게 꿈이 꿈치고는 너무 생생하단 말이야 어우 분명 인형들이 움직였었는데 어휴 진짜 꿈이었나? 아휴 아휴 진짜 꿈이었나 보다 아휴 아휴 아휴